남자들은 몰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필요 없는 말들을 굳이 해서 여자친구 빈정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 들어봤어요? 나는 중간에 뭐? 어떤 얘기 들어봤어요? 다이어트하고 살쪘다 다이어트하고 살쪘다 또 어떤 얘기 들어봤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일 안 한다고? 일 안 한다고? 왜 그랬어요? 일 안 하게 보였나 보지 어 일 끝나면은 치맥 사달라고 여자친구 치맥 사달라고 그렇게 아까워요? 안 아까운데요?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많이 줘 이 아줌마 건강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걸 들으면 어느 여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굳이 그런 거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말고도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베스트 3 3이 그날이야 여러분 이 기분을 남자들은 몰라요 그래 나 아프다고 예민해 근데 남자친구가 그날이야? 거기서 어, 난 아프니까 오늘 좀 그냥 예민하니까 거기서 건들지 마 라고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야,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야, 진짜 많이 아파? 어떻게 아파? 어떻게 아프고 가? 물어본 애들이 있어 근데 알려드릴게 궁금해? 궁금해? 아, 궁금해 딱! 맞으면 어떻게 해? 죽지? 네 그 기분을 여자들은 2, 3일 정도 계속 갚아 궁금한 사람들 손으로 내가 알려줄게 2위 볼까요? 2위 뾰루지 났어? 어, 저쪽 소리 지렸어 왜? 오늘 났나 봐, 그렇죠? 어디 포청천? 아니, 여기 여기 어서 봐 포청천 아는 사람들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인데 20대가 아닌데 내가 봤을 때 포청천 아는 사람들은 우리도 얼굴에 뾰루지가 난 거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몰라, 알잖아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야, 잠깐만, 보다가 야, 잠깐만, 너 코 밑에 뭐 못하는데? 뭐야? 수염이야? 야, 여자도 수염 나?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 무은 거야 야, 씨 야, 여자도 수염이 나는구나 야, 그러면 너네도 아침반에 면노리를 해? 여자도 겨드랑이 미는 면도기 있더만 그걸로 미니? 아니면 남성용으로 미니? 물어본 사람 언니, 노란색 가디건 언니 남은 친구 왜 때렸어요? 물어봤죠? 약간 이거 맨날 물어봐요? 언니, 이거 나아요?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봐 다들 의심했거든 이거 아이디어 할 때 그런 여자가 수염 나는 사람이 있냐고 있잖아, 있잖아 노란색 가디건 언니 찰리 채플린이야, 뭐야 어? 왜 이렇게 왜 이러나, 이게 내가 저번에 오지라포트 얘기했는데 없어서 민망해서 솔직히 나 진짜 너무 궁금해서 왔는데 발가락 여기 엄지 있잖아 여기 여기 털 나는 사람 없어? 너 여자친구 났어? 여자친구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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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니, 이거 많이 안 나잖아 새가 당나잖아 언니, 이거 많이 안 나잖아 엄지에는 새가 당나잖아 뽑기에는 좀 아플 것 같고 그래서 겨드랑이 한 번 밀다가 생각만 한 번씩 밀어주고 그렇지? 저 언니는 내가 봤을 때 백퍼 베레나라도 있는 언니야 어? 이런 거는 봐도 얘기하지 말라고 언니, 얼마나 민망했잖아 어? 안 민망이야? 없다고요? 거짓말하네 거짓말해 맞지, 맞지, 맞지 아, 다행이다 나 남아있는 줄 알고 내가 되게 싫었거든요 자, 1위 뭘까요? 1위? 똥 쌌어? 나 업 concerned 나는 이 얘기 들어 봤다 서우, 어떻게 들어봤어요? 저 얘길 너, süW Yeah? 무슨 집에 있는데 며칠 수 있어요 그랬길래 아니 손대 안 삼 siete 아, 그래요? 결혼했어요? 집이랑 왜 같이 있었지? 왜? 어머니, 찍으세요, 찍으세요 여기 청νbral 케이티 청 banner 케이티 어머니, 얘네 집에 같이 있었대요 얘네 집에 같이 있었대요 야, 잠깐만 같이 있는 게 박수 칠 일은 아닌데 되게 좋아한다. 남자친구 빡쳤어. 봐봐, 얼굴 빡치면 썰잖아. 박수를 치기 쳤네. 빨개져야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